로드 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눈여겨보시면 좋겠네. 자켓, 벤츠 세트 다 이 가격에 있어요. 어펙트로? 위, 아래가 이 가격에 들입니다. 위, 아래, 위, 위, 아래, 위, 위, 아래. 근데 신상품도 있어요, 여기. 신상품도 너무 예쁘죠. 색깔도 있고 가격도 역시 착해요. 근데 여러분, 또 봐주면 안 돼요. 제가 아줌마니까 확인해봐야 될 거 있어요. 방수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물 주세요. 자, 보세요, 여러분. 물 주세요. 물 뿌려보는 거예요, 바로? 안 되죠? 와, 놀러다녀요. 너무 멋있다. 너무 놀라워요. 방수도 잘 되고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재밌어요. 근데 이게 전부 다 아닙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산딱 할아버지가 한 번 더 내어주겠습니다. 아, 정말요? 여기 보시면 원래 아까 80% 할인 들어가는 가격이었잖아요. 네. 그런데, 그런데 빠밤. 와, 1900원이요? 신데렐라처럼 신데렐라가 자기 신발이 맞아서 왕자님 만났잖아요. 네. 이것 중에서 자기한테 사이즈가 맞으면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대요. 봐봐요. 10분의 1 가격 아니에요? 가져갈 수 있어요. 말도 안 되죠? 말도 안 되죠? 거의 공짜예요. 거의 공짜.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 입어보려고요. 다 입어볼래요. 사장님 저 이따가 다 맞으면 어떡하지. 땀 못 입으셔서 땀 많이 나섰을 텐데 걱정이다. 그런데 이게 다 아니고요. 액세서리도 있고 보시면 머리도 추워, 고글도 있고 눈도 춥고 그럴 때는 액세서리도 입고 스키장 가도 되고 눈설매장 가도 되고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구경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제가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곳을 찾아가겠습니다. 재밌었죠? 저도 재미있었어요. 안녕. 안녕. 아니 이게 두 사람 씨가 한국만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녹화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옷을 저렇게 빨리 갈아입으시는 재주가 있으시니까 너무 빨리 갈아입기 예능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? 정말 너무 빨리 갈아입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. 유용한 세일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네.